어둠이 내려앉은 새벽 골목길. 주차된 차 안을 살펴보던 남성이 차량마다 다가가 손잡이를 당겨봅니다. 또 다른 골목길에서 다시 발견된 남성. 이번에 차 안까지 들어가 시동을 걸고 그대로 출발합니다. 애띈 얼굴의 남성은 15살의 중학생 최모군으로 훔친 차를 몰고 다니다 지난 10일 음주단속 경찰에 적발됐고 1km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10월 차량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풀려난 지 두 달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최군은 별다른 기술 없이 문이 열려있는 차량만을 노려 올해 8월부터 최군까지 6대를 훔쳤습니다. 피해자들은 중학생에게 당했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죠 중학생이. 성인이 그래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학생이라고 얘기 듣고 이해가 안됐습니다. 면허 없이 훔친 차를 몰고 다니다 함께 탄 친구들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까지 냈습니다. 경찰은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두 번째 실질심사에서 최근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